아 아 깬 거구나 아 아 얘 아까 병원 입구에 있던 사람이잖아 아 이건 챕터가 넘어가는데 죽은 것처럼 나와 맘 들였어 그러니까 가야겠지 들어가야겠지 어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아까 그래도 죽은 건 죽은 거잖아 어쨌든 챕터가 끝났는데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도 지금 다른 사람인가 보다 그지 않아요 지금 얘는 후레쉬 들고 있잖아요 아까 걔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트위치 후원할게요 트위치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거잖아요 트위치로는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경비원 그러네 방금 그 벌떡 일어난 경비원 자다 일어난 경비원 그런 거 없다 그러네 걔는 지금 죽었어 그 여자애는 알아야 찾아온 여자애는 죽은 거야 뭔 소리야 예 유튜브는 아직 후원하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막 그냥 즐겨주세요 재미로 즐겨주세요 주셔요 그냥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정말이예요? 뭐라뭐라 뭐라고 그러면 트위치를 깔아 봐야 하나? 연동이 된다고요? 아 진짜? 체크 포인트가 어디야? 유튜브로 후원 받는 BJ가 있어요? 뭐라뭐라 뭐라고? 트위치로 아 지금, 지금 게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BJ 보면 트위치로 후원을 받으시고 그거는 트위치를 같이 켜는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상관없다니까요 저는 저는 아프리카에서 저를 터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짱이니까 아니 근데 트위치를 같이 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트위치를 안 켜고 된다고? 트위치를 안 켜고 아 로그인만 하면 돼요? 트위치로? 화면을 안 켜도 로그인만 하면 돼요? 아?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트위치 좀 가입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트위치 가입하러 갑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보왕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왕 스티커 고맙습니다 트위치 가입해는겠네 고맙습니다 트위치가 착하네 트위치 왜 이렇게 착해? 지금까지 칭찬 존경 정보왕 이렇게 스티커가 있었습니다 예 나머님 주무세요 수익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먹고 살려면 우선 수익을 내야 방송에 더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께 더 고품격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 나름의 자부심이라면 막 구걸하진 않아요 저는 최소한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구걸한다 이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몇몇 있더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대놓고 달라고 막 저는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주시는 거야말로 진정한 후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잖아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후원을 안 해주셔도 그냥 유튜브 광고만으로도 먹고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굳이 후원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진짜 그냥 광고만으로도 난 그런 날이 뭐 왔으면 좋겠어 난 내가 어디로 가야 돼? 다 막혔어 어 뭐 있다 아 체크인 아 아까 체크인하라 그랬지 체크인 보라 그랬지 그냥 섬님 섬님 하세요 섬님 근데 이제 그런 형님 형님 호칭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섬님 이러면 누구님 이러면은 되게 오글거린다고 뭐죠? 뭐 개인적으로 형님 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음 내가 그냥 님자를 붙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괜히 얼굴도 한 번 안 봤는데 호칭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되게 막대하는 경우가 가끔씩 종종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로 저는 그냥 님으로 통일하고 있거든요 와우 돌릴때 유튜브 듣고싶은거 저장하고 논스톱으로 틀어놓습니다 광고도 듣고 또 듣고 어휴 복 받으실 겁니다 팬미팅이요? 언젠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이 비편한 얼굴이나마 가끔씩 이렇게 띄워드리는 겁니다 제 얼굴 보고 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이 익숙해지시라고 네 익숙해지시라고 예 엄태지님 들어가시고요 예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팬미팅할 때 팬미팅할 때 여러분들이 깜놀하지 않을 것 같아서 쟤 뭐야 왜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한가운데 문은 왜 자동으로 닫히는데 왜 웃는 뒤돌아 봤어 인형이 인형이 뒤돌아 봤습니다 여자장실 뭐죠 이거는 이건 뭐야 아니 여기 지금 문 달린 변기는 내가 알겠는데 문 달린 변기는 알겠는데 얘 뭐죠 얘 이거 뭐죠 와 공간 활용 창조 경제 문도 없는데 문이 떨어진 거겠지 아닌가 문이 없어 아예 없는데 이거 봐 문이 있을 그 프레임이 없잖아요 뭐지 원래 이런가 이런 데가 있나 태국 가면 열린 마음으로 아 왜 왜 거기 누구 있어요 니슈 어 콩 콩 콩 여기도 없네 여기도 없네 뭐지 아 유아용이에요 왜 애들은 애들의 인권은 애들도 얼마나 요새 민감한데 아 참겼다 아 이놈의 병원 내가 내일 당장 때려치든가 해야지 아 아이 병원은 그냥 그냥 야간 순찰 한 번 한 번 돌고 오면 그냥 사지가 그냥 옥신옥신 쑤시고 그냥 어깨가 어휴 뭔소리야 니슈 뭐야 방금 왜 프레임이 팍 튀었어 아휴 어떤 놈의 새끼가 어 뭐야 왜 이래 어 뭐야 어휴 뭐야 이게 뭐야 어휴 어휴 이놈의 티비가 이거 산지 얼마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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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생긴거 봐 이게 뭔일이야 이게 이게 뭔일이야 이게 이게 뭔일이야 이게 뭔일이야 어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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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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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어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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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왔거든요 우와 와 와 오줌이 안 멈춰 와 계속 나와 와 지렸어 와 미궁이 빠진 줄 와 시작하겠습니다 갑니다 전 못 갔다 왔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지금이 기회에요 빨리 갔다 오세요 아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 잠겼는데 열렸다 오 화면 무슨 화면요 무슨 화면 캠 캠 캠 아 보고 싶어요 어 예 여기 박사님 주무세요 아우 중요한 게요 화이팅 캠을 키는게 나아요 여러분 캠이 뭐 뭐 그 정도 봤으면 됐잖아 으흐흐흐흠 아 캠이 좋아요 그래 알았을 아 참 캠 캠이 무시 중언니 아 이거 참고로 제 얼굴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얼굴 아닙니다 뭐야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까 왔던 데 아니야? 그쵸? 왠지 왔던 데 같은데 여기 신기방기 새로 와요 거부감 같은 건 없죠? 거부감이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 여기 여기 체크리스트인가 보다 그렇지 체크리스트 아 잠겨있으면 체크리스트를 봐야 되는구나 체크인 체크인 솔직히 제가 캠을 조금씩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공포게임 같은 거 할 때 물론 뭐 목소리로도 제가 표현을 하지만 이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리액션들 그런 것도 이제 깨알 재미로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킨 겁니다 왜 왜 왜 뭔데? 의자 왜 왜 왜 의자 으야 얘 자꾸 또 쫒아다녀 옷 갈아입었어 그새 왠지 거부감 든다고 말하면 강퇴당할 것 같습니다 어... 말씀하세요 강퇴를 당하든 뭐 제가 캠을 끄든 둘 중 하나겠죠 뭐 어... 어... 오십 대 오십의 확률이겠죠 어... 어...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대요 그쵸? 어...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대요 그쵸? 금방 옷을 갈아입었어 소리가 나거나 그럴 때 고개가 점점 뒤로 가네요 어쩔 수 없죠 거부감이 들지 왜 또 오는데 울지마 여기 아까 온데 아니야? 아니구나 운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죠? 어... 어... 아까 그 인형 있는 것 같애 어두워 왜 이렇게 어두운 곳이야 체크리스트 아...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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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4 나 절로 안가면 안돼? 얘어어어어어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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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hell am I? 어? 뭐야 이게? 빈 상자 빈 선물 상자 아직 안 죽었어 지금 얘는 이 경비는 아직 안 완전 소우인데 소우 그 소우 화장실 같아 어? 뭔데요? 어? 애야? 애야? 너..누구..누구니? 집에 가야지 네 이놈! 잡고 해봐야겠다 내가 너를 거기서 으어어어 멈춰라 이놈아 거기 멈추지 못할까 이놈 이건 뭐야? 비행기 어? 뭐야 12시 15분 대바디인줄 12시 15분 오 헉 아까 누가 인형 머리 짜른다 그랬죠 짤렸습니다 인형 머리 짤려져 있습니다 오오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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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게 없는건가 이제 다시 가야되나 오오 어 저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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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거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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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라 거기서라고 오오오 어디가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어디가는거니 오오오 12시 15분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소름 오오오 네 stating 네 피는거 맞아요 어디로 가라고 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어디갈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고 어? 어휴 어딨어? 저기있다 어휴 막혔구나 거기서 봐라 아휴 아야야야 거기서 봐라 여기 배터리 갈고 오십시오 사랑의 배터리 아 이리로 갈 수 있구나 사랑의 배터리를 갈아줘요 어휴 아휴 팔로우 미 팔로우 팔로우 미 어디야 어딨니 애야 이건 또 뭐니 웬 해골이야 화이트데이 강당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나랑 비슷비슷하구나 저도 그 생각 살짝 했는데 어디있어 애기야 어딨니 애기야 애기야 오우 오우 어 잠겼어 잠겼는데 또 가면 또 뭐 나오는거 아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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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ہ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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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누군데 그러고 있는 거니? 왜 늦게 왔냐고? 왜 늦게 왔냐고? 아니, 네가 빠른 거지. 내가 늦은 게 아니고. 어? 네가 빠른 거지. 어? 어? 아까 그... 살인마 아니하게? 예, 최신 게임입니다. 어제 나온. 너네 어디로 갔니? 일로 갔니? 절로 나갔니? 당겼겠지? 그럼 이쪽이겠지? 아까 결혼 안 해주셔서 애인 살해했다는 그 남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간 거야? 아, 저 애기는... 그럼 그 애기인가? 진짜? 아... 와이... 와이 소울 레이트가 아니라 아임 소울 레이트였어요? 내가 늦었다였어요? 여자애가 늦은 거예요? 내가 왜 늦게 왔냐는 줄 알았네? 네, 손전등은 무한 동력입니다. 이 남자가 뛰면은 그 남자의 다리 힘으로 동력을 얻어서 발전기가 도는 시스템입니다. 나 와이 소울 레이트라고 들었거든. 여기 왔던 데인데? 여기로 들어갈 수 없나? 옆으로? 막혔네? 다시 가야되네? 자전거도 아닌가?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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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여긴가? 알아서 문을 열어주는구나. 괜히 뒤돌아갔네. 어, 여기는 좀 신식인데? 그죠? 여긴 신병동인가? 여기는? 리스페퍼 걸프렌드 질.. 젤러스 레이지가 뭐야? 하여튼 죽였.. 죽였어 죽였어 하여튼 쫄깃쫄깃하다는 글을 보니까 떡볶이가 먹고 싶습니다. 게임 세이브했어. 세이브했어. 이제 뭐 나와. 어? 게임 세이브했어. 이제 뭐 나온다. 질투에 의한 분노 어.. 우리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지? 어? 뭐야? 다시 열렸어. 아닌데? 어? 나 갖고 노나? 여기 뒤돌면은 열리고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왠지 여기 불빛이 나오라는 불빛 같은데? 그죠? 여기로 가야만 할 것 같은 불빛인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질투심 때문에 죽인 질투심이라고? 아까는 결혼 안 해줘서 죽였다더니? 이번엔 또 질투심이야? 죽이는 이유도 많아 그 여기로 가야만 할 것 같은 zich이. 그 여자친구가 한 번 본다. 안주시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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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차라리 나를 죽여라 에놈마 그냥 죽여라 진짜 죽이냐 진짜 죽이냐 진짜 유두리가 없어 유두리가 어이없네 와 진짜 대놓고 와서 그냥 죽이네 와 아 어이없어 말이 씨가 됐어 여러분 항상 말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항상 저처럼 됩니다 그 여자앞에서 품졌다 죽어왔어 저 여자 왠지 파이널 판타지에 나왔던 그 여자 같지 않아요? 파이널 판타지 너 또 너, 라마? 너의 업무가 없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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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휴, 안돼, 안돼 으아악! 아, 뭐야 유다이 유다이 안녕하세요 유다이입니다 저는 유씨구요 앞으로 가, 빨리 가 전 제다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가 이 여자랑, 아, 네가 이 여자랑 이 여자 남자냐고 남친이냐고 그 그 그, 그 여자랑 그 여자랑 내가 그 여자랑 보셨어 난 그냥 경빈데요 난 그냥 경빈데요 손전등을 끄라고? 끄면 끈다고 뭐 못 오나? 그럼 너 또 라면, 라마 이건 너의 업무가 없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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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탁! 뛰어 이제 빨리 죽기야 이거 저는 이 schupe야 아아 자부 에휴 진짜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